다음을 선택했어요 Re-Trop 자 이제 이동전 시작하겠습니다 Re-Trop Re-Trop R-Trop 오진영 오진영 여기서 어떻게 네 이겨내고 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다시 1가을 자 2가을 안로 연고 멀리서 지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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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빠르게 치러나오 그러면서 사이드로 진출 단속! 띄워줘야 되는데! 같이 도와줘야 돼요! 연결 되나요? 아 네 황송사수 지금까지 진출은 해봤지만 자 빨리 빠져 빨리 빠져! 마지막으로! 조용하자면 조용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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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! 더 못먹어! 더 못먹어! 나이저! 제발! 아이저! 다이저! triump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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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there will be no surrender You know that this is like forever We surrender 에미네 에미네 돌파 에미네 돌파 하나 더 안드로시아 5위네 엄청나시피 조금 안정적으로 하겠다 썸미셔 썸미셔 땅이 다 다시 모으셨어 다시 모으셨어 다시 모으셨어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거 사이동에서 접고 옆으로 넣어집니다 자 반대 호흡 아 라되지 이가 올려봐 춥 오늘의 스포츠는! 공연 난리 공연 난리 싸우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